정보드리는 LG유플러스 상담사 전준원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네? 네 여보세요 고객님? 여보세요? 네 여기 LG유플러스인데요 고객님. 예? LG유플러스에요 고객님. 불렀어요? LG유플러스에요 고객님. 어디? LG유플러스에요 고객님. LG가 불렀다고? 예 LG유플러스에요 고객님. 여기 그 인터넷하는 업체예요. 거기가 어딘데요? 고객센터에요 고객님. 예? 고객센터라고요 고객님. 고객센터에요 고객님. 목욕탕? 고객센터에요 고객님. 목욕탕? 아 목욕탕이 아니고요 고객센터에요. 목욕센터에 불렀다고요? 아 목욕탕이 불난게 아니고요 고객님 LG유플러스라고요 고객님. LG가 불렀다고? LG가 불난게 아니고요 고객님 LG유플러스라고요 고객님. 이상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어떻게. 그 잘못 거신거 같아요 고객님께서. 지금 아줌마가 아줌마요 아저씨에요? 네 저 아저씨인데요 고객님. 아저씨에요? 예예. 근데 우리 전화를 어떻게 알았어요? 아니요 고객님께서 지금 이쪽으로 전화하신거잖아요 고객님. 예? 고객님께서 전화하신거잖아요. 음. 근데 어디가 불났다고? 목욕탕이 불났다고? 여기가 목욕탕이 불난게 아니고요 고객님. 저희가 LG유플러스라고요. LG? 예예. LG야 LG. LG에 불이 났다고? LG에 불이 난게 아니고요 고객님. LG유플러스요. 콜라스? 예예. 어이 참 잘. 아저씨 전화번호가 몇번이에요? 저 제 번호가 아니고 고객님. 여기 101이에요. 그냥 대표번호에요. 11 아니 010? 아니요 010이 아니시고 101이세요 고객님. 거기 불났다고요? 아니 불난게 아니고요 고객님. 예? 불난게 아니고요 고객님. 저희 LG유플러스라고요. 전화가 왔다고? 아니 전화가 온게 아니고요 고객님. 고객님께서 거셨잖아요 고객님. 그래서 저희가 그냥 인터넷 인터넷하는 업태에요. 고객센터에요 고객센터. 아이고 저기 연필 사전 논동아. 잠깐만 기다려주실래요? 아니 고객님. 예? 예예예. 전화번호 아저씨 전화번호 좀. 제 전화번호가 아니고요 고객님. 여기 101이. 아이 101이시라고요. 예 101만 걸으면 돼요? 예 저 아니 여기 LG유플러스고요 고객님. LG 거기에 불이 났다고요? 불이 난게 아니고요 고객님. 예 지금 여기 저희 인터넷 업체라고요 고객님. 예? 인터넷하고 인터넷 전화랑 추리 업 그 고객센터에요 고객님. 그 불량은 꺼졌어요? 아 불난 거 꺼진 게 아니고요 고객님. 지금 불이. 위치가 어딘데요? 예 여기 지금 서울이에요 고객님. 서울 어디께? 예 여기 금천구청이에요. 금천구. 예? 금천구청에 있는 거예요. 여 마태도 아니고. 어공개동도 아니고. 어디다 전화를 거신 거예요 지금? 어 알았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고객님. 고객님. 고객님... 감사합니다.